1. 고구마 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로 고구마 오늘의 브롤러는 브로 오늘의 이벤트는 잼스레드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원거리 유니식이기 때문에 상대가 멀리서 오지 못하게 멀리서부터 공격을 해줍니다 3대 원거리에 맞아서 체력이 1,100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숨어있던 불에게 당하고 지금 레드퀸이 보석 4개로 앞서갑니다 스페인즈가 떠는데 불이 딱 숨어있다가 돌아가고 국립팀 보석 5개로 앞서갑니다 아 이거 사정거리가 조금만 길었어도 정리가 되면 수력 345입니다 스페인즈가 레드팀 8개로 앞서갑니다 레드팀 8개로 앞서갑니다 레드팀 모두 보석을 쏟고 나왔고 지금 콜트가 11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코스트가 뒤로 숨고 나면 승원들이 일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2초 남았고 저는 부활했습니다 1초 전 게임 종료 승리로 게임 마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